오리아나로 룬 세팅을 봐야겠지만 올라프 오리아나가 나온 만큼 미드 정글은 세게 나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오리아나로 커즈의 뒤쪽 서러우고 놀랄 것 같은 어? 이러면은 그렇죠 근데 스피릿이 여기 있는 거를 커즈는 렌즈로 확인 스피릿 기준 젤리가 붙여서 스턴 날리면 와 근데 스피릿 형태기 때리네 한 방에 쳐주면 커즈 넘어갔고요 미스틱이 미스틱도 깊어요 세트가 뛰어오긴 했는데 오리아나 이게 무슨 참상가요 미스틱 위험합니다 벌렸어요 벌렸어요 원투로 드러내고 여기가 어디죠? 이거 어떡하죠? 여기가 어디에요 지금? 자 그럼 어디에 적진이죠? 내가 내가 길을 열게 그렇죠 딱 그에요 길을 연다면 근데 이렇게 되면 아이고 미스틱까지 다 죽었어요 그나마 데려가긴 했는데 네 들어와 볼 생각인 것 같은데요 미니언을 지웠어 미니언을 지웠고 미니언을 지웠기 때문에 빨리 해야 돼요 젤리까지 있어 어떻게든 해보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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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사 대참사 대형사고 오히려 칸나는 뭐지? 오오 가지마요 가지마 그리고 그리고 우주의 화해밖에 없습니다 그거라도 있다 그래서 현재 온 상태 자 와아 가자 안동 땡겨서 집어넣고 어디로 갈거에요? 저쪽으로 가세요 자 올라프 쪽으로 가나요? 그럼 올라프 쪽으로 올라프 쪽으로 올라프가 단단하거든요 애매한데요 땅에 박혀 땅에 박혀 땅에 넣죠 플라이 이게 그래서 올라프를 마무리해야 되는지가 기인은요 기인 자 죽여파 아아 플라이 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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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겨서 미스틱도 대각하면서 카이팅해야돼요 네 아 플라이도 이제는 못 벗댑니다 후퇴요 후퇴 와 하고 들어갔을 때 그 이닛이 방향이 올라프한테 들어가는 것 같다는 끝이에요 아 안하러 옵니다 왜 이렇게 나지요? 도끼 미스틱 네 테디가 막다네 살았어요 자 플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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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입 두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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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카르마도 오고요 빨리 끝내야 됩니다 우주의 강이 민토슈한테 기인이 안쪽으로 어 민토슈니까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기인이 기인이 안쪽으로 기인 오 잡았어요 기인 그러면서 밀고 들어갑니다 야 이거 진야만 잘 갈랐거든요 그렇죠 자 근데 다시 싸웠을 때 다시 싸웠을 때 다시 싸웠을 때 올라프 카르마 오리아나에요 네 그래서 이게 올라프가 메인딜러인 느낌인데 자 기인 뒤쪽 자 그래도 이거는 이거는 해방하지 않나요 네 아프리카 칸단서 고 미포를 빨리 잡아서 아 돈단 앞으로 들어가면서 천상각수명만 살아남 그렇죠 그쵸 정글미드를 잡아야돼 세트 미스틱 페이커네 미스틱 페이커네 와 체락돌 훔치면 세트 빠지고 자 이번에는 세트가 바텀이거든요 많이 멀기네요 세트가 네 세트 움직이면 노출될 수 있습니다 야 세트 보인다 세트 보인다 빨리 칠네 빨리 칠네 쳐 쳐 쳐 빨간 팀 넘어 그을 놓치게 훔쳐있거든요 안쪽으로 안쪽으로 세트 진격 가능한가요 우리야나 잘 넘긴 것 같은데요 그리고 에포트 에포트 잡아내긴 했는데 네 이 드래곤에 먹었거든요 그렇죠 티원이 진영에 생기면 사실 바론트라이도 되게 빠른 팀인데 아 엘리스트 칼리 그러네요 그런 변수를 한번 노려봐야겠죠 티원 입장에서 일어나저러나 뭔가 좀 비벼지는 것처럼 느낌이 들지라도 유리한게 맞거든요 달려듭니다 오 이거 써 안쓸거야 그러니까 8링으로 그렇죠 아 세트 세트 긴까지 막대요 오 그리고 충격파 충격파 대박이에요 일단 세트가 잘 뚫고 오긴 했는데 뒤로 좀 애매하고 지금 칼리스타가 앞으로 못 뛰거든요 네 그리워 죽었습니다 벌써 칼리 칼리 아 아 킨 킨 칼나의 덤 앨리스도 뒤로 도망가는데 세명전사 그리고 칼나의 데이마크가 좋았죠 네 그렇죠 리퍼 콧을 일단 상정하고 누가 구역자라는 거지 말하는 것 같아요 카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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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호텔까지 오거든요 형님 아 키나가 만들어 드릴게요 어 뚜벅이구나 네 욕심내기 어려운 상황에 한 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미드쪽 상륙해가지고 또 미드포탑 안 밀릴려고 최대한 그러니까 열받아 너네 어 오리아나와 오리아나도 딱 킬각 딱 킬각 네 킬각 시이드가 계속 돌아요 네 살짝 리바죠 이거 킬각이야 어 킬각이야 아 알아 알아 천천히 와줘 천천히 와줘 잡았어 이거 거의 예 거의 잡았어 천천히 아래 잡았어 아래 잡았어 잠깐만 욕 먼저 해봐 욕 먼저 해봐 테디 네 누가 됐어 지금 상황에서 쿨 쿨을 여권이 아니군요 실드 보세요 실드가 양이 뭔가 이상하거든요 이게 축첩되면서 오 테디 테디 약간 뭔가 이상해요 실드 맞고 저 갑주가 트리플 실드죠 그렇죠 숙소들은 더 거들어야 됩니다 자 질이 무너지고 있어요 네 플라이가 플라이 지금 발 저 NC의 장막 플라이 발도 풀이다가 숨이 막히고 달린다 빙크라도 한 번 달린다 누구 잡어 달릴까 말까 어떻게 할까 잠시 대기 잠시 대기 맞이기야 온몸으로 부딪혀야죠 네 두 개의 차이가 딜링 되죠 오 우재강 이후에 한 번에 못해 한 번에 못해 공 빠지겠는데요 이게 위스코초 쪽으로 뚫을 수가 있나요 네 그냥 아무나도 제발 죽어줘 네 페이커 테디는 두 분을 못 건드립니다 정말 어림도 없어요 네 몇 킬이냐 페이커 한 나라도 아무나 킬 누구라도 좀 제발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여서 너블 킬 마이너스 3킬 남았습니다 그러게요 네 그리고 메자이 24스택 그렇군요 거기서 또 간다 네 자 누가 자 테디가 앞장섭니다 킬 열고 T1 네 공동 1위까지 그러면서 2천킬까지 한번 누려볼 수 있는 상황 GG 예 정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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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이번엔 바로 꺼 리그 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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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칼리 피해 괜찮아 아칼리 피해 1번 빼면서 안 빼면 돼 자 궁합 좋아 엘리스 봐줘 엘리스 봐줘 암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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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을 거 없다 죽을 거 없다 베트노플 낀 거 같아 아칼리 아칼리 봐줘 뒤에 아칼리 공동 1위 공동 1위 GG 끝났다 다음판 화이팅 오케이 잘했어 오랜만에 정말 잘 큰 오리아나가 또 나왔었죠 그렇죠 이렇게 잘 크기가 참 어려운데 힐을 9개 먹었어 세트 서포트 돌리면서 네 그렇네요 서포트 세트에 다 남았습니다 못 남았어요 하루 잘려서 랭크 게임에서의 커즈 렉스 라인은 정말 파괴적이죠 아 네 렉스 라인은 손해를 약간 최소화시키면서 반반 가는 거 선호하는 정글은 아니에요 그렇죠 힘으로 밀어내는 걸 좋아하죠 미니언이 많아요 미니언이 많아가지고 일단 상처를 입히면서 맵이 넓어지기 시작하면 아프리카 프릭스가 괜찮긴 할 거예요 히아나가 있습니다 도망이 동생 도망으로 들어왔죠 잘 썼는데 끝자락 잡았어요 반덕 기업 반덕이 너무 잘 들어왔고요 네 자 이제 페이커도 와서 수면 방울 네 돌리고 물론 칼리스타 있기 때문에 아 더 들어가지 못하는군요 땡 땡 오오오오 그래서 펠디가 마라가 안겼어요 아프리카 세트가 칼리스타 밑으로 막 들어가요 네 자 기이 진단 접근 자 아프리카 네 오른꺼 지나간 거고요 키아나 키아나 가지고 두리를 붙일 거예요 그리고 폭렉 그 다음에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커즈 죽고 에펀트 죽고 아프리카 세 명까지 한나까지 오른이 단단하지만 12레비 아니거든요 내가 자두 옆에 다른 선수들을 많이 세트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자신감 있게 한타 열었 위력한데 지금 아프리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딩confidence zeniu 헬프 가능한 거 맨 쪽 제어 하드로 잘 꼈구요 랩사위가 썼고요! 테디를 잡았습니다! 테디를! 노트힐궁! 포더가 있으면서 이거 솔킬이라서! 모두 솔킬이네! 노트힐궁은 아주 적극적으로 애용하고 있습니다. 한타에서도 지금은 솔킬에서도! 랩사인데 꼬였거든요. 캥이라서... 어플에 감상서면서 벽에다 밀어버리는데 한 번은 피하고요. 또 피하고요. 끝까지! 랩사위가 오긴 했는데 이게 랩사위가 큰 도움을 안 되거든요. 네! 그래드 투격전! 베이커에게 킬! 성공! 네! 정글에서 우리가 왕이다! 이기든 지든! 네! 여기서, 어! 어! 안 되는데 기인이? 그래도? 그래도! 맞히기야! 아 전달! 의미있죠? 밀어내기용으로도 쓸 것 같죠? 그냥 먹으면 되니까요. 키아나! 키아나! 오! 아! 델퐁이라든지! 드래곤! 드래곤 먹혀! 결국! 플라이의 약간... 어그로? 어그로죠! 그럼요, 이건요! 플라이의 기가 막힌 시선처리! 랩사위가 죽었네요! 다론 둥지 근처에서 맞습니다. 이거 대형사고 났습니다. 대형사고 났습니다. 칼리 계속 참 꽂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택 적립하고 있어요. 이건 싸워야 되거든요. 스킬은 말도 안 돼요. 렉사이가 두고 있으니까. 저 정글은 상대도 엘리스에요. 땡이 생겼는데요. 잠시하나? 하지만 시간 끄는 건 땡기죠. 반대에 노틸이! 노틸이 놓았고요. 와! 젤리! 데리고 왔어요. 젤리가 언제 넘기지어갔죠? 페이크는 위에서 장전을 진짜 죽었다면 죽었다면! 드립을 하면서 시간 끄는 게 중요해요. 렉사이가 뛰어오긴 하는데 지금. 어떻게든 시간을 더 클 수 있나요? 플라이 플라이!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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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신! 못킬까지! 노틸까지 오면! 김스도 사람이다! 72분뿐! 동키가 나오고 엽고! 땅콩도 단사! 서로 숨기. 그래서? 어떻게든 피포만 해도 없다고. 4명! 와! 킬! 킬! 반대쪽에서 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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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지 않게 하겠다! 여기서 각타 싸워만 안 됩니다. 각타 싸움은 안 됩니다. 젤리가 아프를 맞아주겠군요! 그리고! 먹었어요! 장로의 힘이여! 장로 먹었습니다! 장로의 힘이여! 그러면서 플라이가 여왕을! 미스틱! 넘어오지 못하고! 미스틱이! 미스틱이 지금 더 넘어가시거든요? 시간이 없죠 지금. 쌍두이가 하나밖에 안 되거든요. 당대편이 쌍을 걸는데 어떻게 해요 지금요? 그 시간을 정화하는 건 아프리카 뿐인데. 모른의 갑주도! 스크래치가 팍팍 나요. 네! 글귀에도 오른쪽 들었습니다! 억제기 3개째 날리고요! 아 25초가 왜 이렇게 짓게 죽였죠? 예! 자 여기서부터 쌍두기가 외롭게 서있습니다. 하나가. 예! 맞... 맞... 밀고 들어가나요? 밀고 들어가면! 미스틱을 뺏고! 밀고 들어가요! 쌍두촌 날사! 뺏어! 하지만 미스틱이 합격으로! GG! GG! 너 팝팝 없애기. 우리 다운로드 끝난 거 생각해. 우리 바론 있어. 미포 한 번 그냥 볼게. 미포 한 번 그냥 볼게. 타우스 봐. 미포 봐봐. 다가줄게. 타우스 칠 거야. 타우스 칠 거야. 타우스 칠 거야. 나 놓칠 걸게, 이거. 자, 천천히 봐봐. 넥서스, 넥서스, 넥서스. 담아, 담아, 담아. 나이스! 나이스! 이거지. 이거지. 갱플이면 이거는 많이 나왔던. 바꾸고 바꿔서 가는 거 같죠? 아칼리를 잡는 챔피언이. 보통 많이 흔들리긴 하는데. 그래서 이기기도 하고. 하지만 쉽게 지진 않습니다, 결코. 그냥 개인적으로. 그렇죠. 드레드가 어느덧 뒤를 잡았네요. 이건 전멸이라도 빼자. 표창력 같은 거 맞으면 위험하겠는데요. 확실히 빼자. 그래서 기다렸다가 달라붙으면서. 와아! 드레드! 이거 그리고 아칼리가 킬 먹기 시작하면. 아래쪽에서 별 이유 없는 게 중요할 테고요. 커즈도 합류 안 합니까! 이어서! 근데 미스틱이 빠졌어요, 미스틱이 빠졌어요. 살아갔어요. 테디가 위험! 우아! 자, 후점을 알아서. 봐야겠지만. 맞히고. 긴 베이커. 플라이스. 긴 베이커. 긴 접전. 포탄 세례가 좀 더 기고. 젤리를 계속 따박따박! 위신이 오기고거든요. 위신, 위신. 여기서 이제 반격이. 에펀트! 반대로! 와! 제디! 방호! 계속 피 3칸! 피 2칸! 언제나 피 1칸! 출발아! 아! 드레드! 죽! 살아있는 짐승. 진짜 유기. 결국 정글 버리고. 프라이도 잘해주고 있고요. 더욱 이번엔 또 오른이라. 위신이 오기라는데. 위신이 오기라는데. 위신이 6이에요. 위신이 6이에요. 위신이 6이에요. 그래서 플를 붙이고. 드래곤한테 좀 아파요. 드래곤한테 좀 아파서. 그러면 잘 먹겠습니다. 오른텔로 옵니다. 와! 맞습니다. 맞습니다. 앞전벨 쓰면서. 네. 북배사수 묶어놓고 땡기고. 1.4! 에펀트! 어! 에펀트가 살았어요. 사실 이걸 걸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미트 도출! 자! 카이팅! 힘이 나오거든요. 네. 이거는 안 하는 게 맞거든요. 맞습니다. 프라이 전멸! 안 하는 게 맞았는데. 이거 괜히 아랫쪽에서 뭔가 하게. 드레드 대기 중! 1대 각자부터 젤리가 맞으면! 데미 장식인데 땡겨올 수 있죠. 베이커! 범박! 에펀트 오기 전에 킨! 아 진짜 이기긴 했는데. 네. 여기 한타. 어. 아. 야생의 짐승이 나타났다. 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네. 보기는 그런데. 실제 실행하는 전투는 다르겠죠? 드레드가 아칼리 킨! 첫째가 빠집니다 전멸! 와 이거 금발 봤는데. 네. 자 그러면. 이쪽에 여차하면 아칼리 상륙할 거고. 초코옹이다. 엄청 세요. 아칼리 대기 중! 텔탑니다! 베비 방패로 막았고요. 그러면 그동안에. 네. 그동안에 세트 녹였어요. 아칼리 때문에. 이게 아칼리 때문에. 아칼리 도망갈 수 있는 아칼리. 날란 아칼리 한 번 떴고요. 아! 넘어와서 아칼리 살려라! 그러면 네. 그 다음 2타. 시원의 본데가. 어 그런데. 미스틱! 미스틱 전사! 테디가! 테디가! 테디! 확실히! 아칼리를! 드래곤 1군. 위쪽도 위쪽에서. 페이커 쪽으로 한 번! 그래서. 기인이! 세트를 한 번 노려보죠. 네. 뒤로 빠지는 작전 페이커! 데미 장식을 뒤로! 그래서. 서로 보완된 상태. 네. 각각 공교환. 이런 플레이 가지들인데요. 네. 가능은 합니다. 아칼리가 궁극기 쿨타임이 좀 들어서. 아칼리는 반대쪽! 페이커 아칼리는 반대쪽! 어! 그런데 용 리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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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셀! 일단 바텀 웨이브 집어넣은 것만으로도 T1이 살짝 이득은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페이커가 달려들어서! 대기 장식! 자! 테디를 봐야 됩니다! 테디! 테디! 히트! 히트! 서로 이것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뒷쪽에 다시 들어간다! 와! 배치기! 그래서. 배치기 완전 대박! 그렇죠! 지인 С Randy 스윕이 났으면! 지인 저 knv kasih one C1 Z1이 상대를 급하게 만들었던 게 되겠네요 先 그래서 그래서 오른쪽? 위기 норм et 기다려주고 있는 중! 왜 다 먹ienen 적 бл斉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그때는 그 전에 한 명씩 또 버리면! 지혜 너무 세서! 자 미스틱이요! 미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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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봤다고 정단사! 넘겼죠! 넘겼죠! 방금 미스틱을 넣는게 지금 아직 궁 들고 있어요 끌어내는거에요 일단 테디 잘 맞립니다! 테디! 커즈랑 같이 있어야 돼요! 테디! 네! 에포트 맞는데 그래서 뒤쪽으로 빠지면서 우위로 들어가서! 아 또 테디! 미스틱! 최대한 좁아내겠네 15초 남았네 W타이밍 일단은 좋았어요 그렇죠! 페이커까지 와서 아칼리가 미스틱이다 아칼리가 미스틱도 되게 빠를텐데 물리면 안되는거구요 아프리카는요! 데미장지! 아프리카! 한번 흡수 아프리카! 한번 흡수! 아칼리는 계속해서 오나요? 아칼리가 안와요! 아칼리가 안오고 폴이 나온거죠 안와도돼! 아 그래서 땡겨졌구요 땡겨졌구요 플라이가 저항에서 꺼졌거든요 아칼리 커즈! 커즈! 커즈 밑에 땡겨졌어요 커즈! 강리를 셀린! 테디를 커버해라! 테디를 지켜라! 테디를! 테디를! 미스틱이! 미스틱이 잡았습니다! 메이커다! 히니깅! 참고! 아프리카 프릭스! 아프리카 프릭스! 41분 대첨! 자! 쌍둥이 하나 날리고! 쌍둥이 두개째! 날리오! 크라가스 혼자 어떻게 하라구요! 테디를 깨면서! GG! 그리고 마지막 일단 먹어! 일단 먹고 보자! 야 나 궁어 5초! 조심해라! 난 봐야될거같아! 쌍둥이! 미포와봐! 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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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트부터 세트! 세트 봐봐! 세트 봐봐! 세트 잡았고! 야! 미드웨이크! 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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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 10초라서 못 끊을수도 있어! 못 끊을수도 있어! 나랑 앞으로 가자! 나 집중해! 내가 탱해줄게! 형이 탱해줄게! 나랑 한 명 앞으로 가자! 그라 못나오게! 자 이거! 오케이! 바텀으로 해! 나 못나오게 할게! 바텀 와봐! 오른 앞으로 와볼래! 못나오게 하자! 오케이! 궁으로 클리어 하려고 할거야! 막아! 다 맞아줄게! 오케이! 아르타워! 아르타워! 위에타워! 타워! 미니언 미니언! 적개진네! 서! 야! 잘했다! 와! 나이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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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까지! 와! 집중력을 잃지 않았어요! 결국! 정말 고르게 다 잘한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